대체 어쩌려고 그럽니까? 홀몸도 아니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말입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랬었고만. 그렇다고 도망을 쳐요? 나중에 와서 꼭 갚을라 캐시예. 정말 가족이 없어요? 야, 없임더. 애기 아빠는요? 불러보세요. 연락을 드릴테니까. 안 돼, 얘. 연락 뭐합니다. 그 사람,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일단 형편이 딱 한 것 같으니까, 병원비는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 은혜 편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지. 이번비 하루라도 들러오겠지. 당장이라도 퇴근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갈 땐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이리로 찾아오세요. 아저씨? 성요사, 포사... 라이해? 이래서 내가 내준 병원비 갚으셔야죠. 엄마야, 세상에는 공짜 없다고 하느니, 맞지? 다음 주에 앨범 자켓 사진 찍는 면이야. 내가 자기 근사를 못 한 번 해줄까? 겉보다 당신 국 만들냐고 힘들었는데, 잠깐 여행이나 다녀오자. 나 언제든지 땡큐지. 아이고. 뭡니까, 지금? 주간레이디의 남현수 기자입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해주시죠. 그런 거 매니저 통해서 하세요. 잠깐만요, 왕국 씨. 서영주 씨와 여름을 사실입니까? 결혼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사실입니까? 그럼 아이들은 계속 전설씨가 맡아 키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자신 그거 내놔. 내놓은 말 안 드려! 저거, 저거. 저거 어디란 말이야! 저거 뭐야? 저거 제파를 없어올 거야. 전설이 만나봤어? 만났어. 어쩌겠대? 라디오 그만두고 부사장 밑으로 들어오겠대? 아니. 그럼 계속 이렇게 시달리자고? 내가 말했잖아. 전설한테는 신경 끄고 우린 우리대로 살자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할래? 그게 안되니까 그렇지. 나는 그 자식이 신경쓰여. 신경쓰여서 미치겠다고. 강민 씨! 더 솔직하게 말해줄까? 이젠 당신만 봐도 그놈 얼굴이 먼저 생각나서 미치겠다고! 어떻게 올라온 이 자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데! 전설만 아니었으면, 아니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이젠 당신 만난 게 후회스럽다 못해 끔찍하다고! 미안해, 강민 씨. 내가 내 정신이 안 했나봐. 미안해, 강민 씨. 난 그냥. 강민 씨, 강민 씨, 강민 씨! 자, 다 됐다. 와, 우리 지우 최고로 이쁘네. 지우야, 오늘 어린이집 어머니 날이지. 근데 지우랑 오빠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빠가 대신 갈 거야. 아빠가 대신 가는 거 하나도 창피한 거 아니거든? 그래도 애들이 놀려요. 너희 엄마 왜 왔냐고. 그래서 지우 울었어? 울었어. 바보같이 왜 울어. 그럴 때마다 그러면 자꾸 애들이 놀리니까 씩씩하게 말해줘.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안 맞아 삭게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빠가 엄마 몫까지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알았어?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린이집으로 출발할까? 출발! 싫어, 안 갈 거야. 아빠 미안! 지우야! 지우야! 은우야, 혼자 나가지 말고 여깄어. 지우야! 아빠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그래, 지우야! 아빠 미안! 아빠 안 갈 거야! 아빠 안 갈 거야! 내가 한 번에 서서야할 거야? 엄마 안 갈 거야! 너희 엄마 안는 가위? 내가 한 번에 서서야할 거야? 이놈야, 오늘 사보러 가는 날이지? 아니, 그걸 다 기억하셨어요? 아, 그것뿐인 줄 아냐? 벌써 세차 싹 해놓고. 짠, 이것 봐라. 아니,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다니세요? 보기만 해도 허무태서 그런다. 아, 이렇게 잘난 녀석이 우리 딸 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찌나 든든한지 밥 안 먹어도 배우르다. 아빠. 사람은 한 번 봐서 잘 모르는 거니까 이모저모 잘 살폈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자꾸 만나봐. 알았어요. 너래도 아빠 실망시키지 말고 시집 잘 가야 돼.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정말 제대로 해준 놈한테 가야 돼. 알았지? 아빠. 오늘 나와. 따뜻하게 차 시동 걸어놓을 테니까. 네. 네. 누나. 어, 어머니야. 왜? 누나, 지금 울어요. 누나, 오늘 어린이집에 오면 안 돼요? 은우야. 가, 누나 와요. 우리랑 같이 가요. 누나. 누나. 은우야, 미안해. 누나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어? 미안해, 은우야. 울지 말고. 아빠 좀 받고. 은우야. 은우야.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뉴욕에서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원래 거기서 태어났고요. 어머나, 뉴욕허시구나. 은우야, 이게 웬 인연이니? 너 작년에 연수가 썼잖아. 네, 작년 7월에 한 달간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저도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저 그럼 우리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웬일이니? 너 이런 걸 두고 천생연본 철토궁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럼 주최측은 수순에 의해서 빠져줄 테니 뉴욕 얘기들 실컷 하세요. 화기애애하게. 화이팅! 피디이시라고요? 아, 예. 라디오국에서 일해요. 전설의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